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이교택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전북 외에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직에 이중 지원한 점과 경영 능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. 지역 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 성장을 도우며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은 전북 테크노파크. 새 원장 후보자로 이교택 서울대 글로벌 R&D 센터 부센터장이 올라왔습니다. 산업통상자원 R&D 전략기획단 투자관리자와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. 하지만 화려한 이력에도 인사 청문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도의원들은 후보자가 전북과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에 이중 지원한 데다 두 곳에 낸 경영계획서 내용이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. 양다리 원장은 필요 없다는 연수막 내골고 이렇게 반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. 지역 중소기업 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한 점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1,700여 개 됐던 것 같아요. 중소기업이? 1만 6천 개 정도 됩니다.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습니다. 공시자료를 근거로 후보자가 창업한 기업 가운데 일부가 적자에 시달렸다는 비판과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. 전 대표이사 이규택실의 당사 자금 무단 인출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인터뷰로에 대한 10억 4천만 원 대여로 고소,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제가 기사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. 그거는 전부 다 사실 무근이어서... 그동안 보여온 전북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과 높은 이직률을 놓고 보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뾰족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